대표님. 대표님. 이러면 안 되는 거 아는데요. 제 남편 좀 살려주세요. 사고가 났어요. 대표님이 살려주신 제 남편 이대로 보낼 수 없잖아요. 제발 제 남편 좀 살려주세요. 대표님. 비켜주십시오. 제발. 제발 저기 좀 도와주세요. 비키시라고요. 지금 길막고 뭐하시는 겁니까. 죄송합니다. 정말 죄송한데요. 햇살 아파. 그 사람이 죽어가요. 제발. 대표님 제발요. 제발. 대표님 제발요. 애들을 봐서라도. 햇살 아파 좀 살려주세요. 대표님. 그 사람. 주신에서 살려주실 환자잖아요. 그렇게 살려놨는데 이렇게 허망하게 보낼 수는 없잖아요. 대표님. 공짜로 해달라는 거 아니고요. 그냥 이 병원으로 옮겨올 수 있게만. 그렇게만 도와주세요. 네. 김원장님. 예. 이분이 말씀하시는 환자. 당장 이송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. 대표님. 최대한 빠른 절차 밟아서 옮겨주시고. 최고 우려 좀 붙여주세요. 대표님. 절대. 반드시 살려내야 합니다. 가능한 모든 거 다 동원해서. 반드시 살려내주세요. 네. 최선을 다하겠습니다. 살려만 내시면. 병원장님 수건 사업인 이식센터. 대대적으로 확장할 수 있게. 본격 지원하고. 전권을 맡기겠습니다. 예. 예. 바로 환자 옮기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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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대표님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 대표님. 이 은혜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. 대표님. 감사합니다.